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난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 라는 이미지가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오히려 여러분들 스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골프 스윙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리 고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체 고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 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대부분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진달래 아나운서도 그런 노력 좀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딱 들었을 때 보통 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머리 가만히 둬야 되고 하체도 움직이면 안 되고 힘은 당연히 빼야 되는 건데 이걸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또 잘못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윙에 굉장히 큰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머리 고정인데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내 머리를 고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머리를 잘못 고정하면 여러분 스윙이 굉장히 많이 이상해지고 임팩트에 방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보통 머리를 고정한다라는 개념을 가질 때 이 어드레스 때 내 시선이 있죠 시선이 예를 들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옆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본 상태에서 머리를 고정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둬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스윙이 나오느냐 이 시선 자체는 공에서 멀어지지 않지만 결국 몸이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옆 피봇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선 자체는 공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옆구리가 들리고 결국은 이 등이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 피봇 스윙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뒤집히는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이 드라이버에서 특히나 옆 피봇이 나오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뒤에서 던져주는 각도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 시선을 왼쪽에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면서 결국은 오른쪽 옆구리가 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엎어치는 현상이 나오면 굉장히 가파른 다운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굉장히 좋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상 동작에 의해서 뒤집히는 스윙이 나와도 이 거리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고정을 하려고 하면서 보통 어떻게 되느냐 제가 시선을 그대로 왼쪽에다 둔 상태지만 회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결국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는 이러한 하체 스윙 이동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런 엄덕에서 수익을 할 때 하체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밀리게 되면 당연히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체가 끝에 가서 밀리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머리를 고정을 하려고 하면서 이 시선이 그대로 왼쪽에 가만히 둔 상태 이 시선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결국은 보상 동작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들리는 상하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선 자체를 너무 왼쪽에다 둔 상태에서 어드레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거나 혹은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피봇이라든지 하체 스윙이라든지 혹은 이 상하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머리 자체는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축 자체가 여러분들께 헤드업이 뭐예요? 헤드업이 머리가 들리는 게 헤드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밑으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머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상하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축 자체가 이 하체가 축이 돼서 머리가 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 하체가 축이 돼서 특히 이 왼쪽 다리가 밀리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축이 된 상태에서 좌우로는 어느 정도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가만히 두려고 하면서 상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유연성이 조금 좋지 않다 유연성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오른쪽으로 온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유연성의 가동 범위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머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굿샷 살짝 이렇게 고개가 옆으로 살짝살짝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선 자체를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돌렸을 때 분명히 머리가 움직이진 않지만 시선이 조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해보면 지금 이게 제 중간에 있죠 이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서 시선이 약간 견눈지를 바라보듯이 백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선 자체가 조금 더 돌아갈 뿐이지 사실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 머리 자체 그리고 시선 자체를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백스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통 회전에 따라서 그냥 옮겨주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어깨가 좀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왼쪽 어깨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머리도 너무 왼쪽으로 이렇게 버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의 축은 하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체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한 머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쪽으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시선이 옮겨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좀 움직이고 왼쪽 어깨에 따라서 그대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머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죠 네 지금 보세요 그냥 왼쪽 어깨에 따라서 그대로 살짝 오히려 좀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머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머리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회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왼쪽에다가 축을 둔 상태에서 시선을 옮기지 않고 백스윙을 해보면 확실히 지금 머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백스윙을 할 때 딱딱해 보이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네 지금 제 목에 담이 결릴 뻔했습니다 너무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이 왼쪽에 축이 있기 때문에 공도 제대로 뜨지 않고 거리도 많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어깨 회전에 따라서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느낌을 좀 더 가져볼 거예요 왼쪽 어깨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굿샷 확실히 고개가 살짝 돌아가면서 견눈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보면 탄도도 훨씬 더 높게 뜨고 거리도 많이 내보낼 수가 있는 게 제가 사실은 회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상체의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전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그냥 왼쪽 어깨에 따라서 조금 더 머리가 오른쪽으로 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 드라이버를 칠 때에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각도가 이렇게 펴지게 되면은 드라이버는 비거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에 따라서 약간은 시선이 좀 옮겨주는 느낌으로 회전 가동 범위가 좀 적은 분들은 그냥 왼쪽 어깨에 따라서 시선이 조금 옮겨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전 가동 범위가 좀 적다 회전 가동 범위가 좀 적어서 백스윙 회전이 잘 안 된다 했을 때에는 혹은 여러분들이 회전 가동 범위가 좀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가동 범위를 훨씬 더 넓히기 위해서는 내 왼쪽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선이 저는 똑바로 보는 거에서 똑바로 보는 거에서 살짝 겹눈질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시선을 옮겨줬어요 예를 들면 똑바로 쳐다본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제가 시선을 약간 이렇게 바꿔주면 이 범위가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훨씬 더 내 왼쪽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선을 조금 더 옮겨주면서 머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끔 스윙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회전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면서 이 미스샷이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머리를 고정을 하지 않으면 내 스윙이 정말 망가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백스윙에서부터의 시작인데 백스윙 때 이 머리축을 너무 왼쪽에다 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쓱 옮겨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머리를 좀 많이 움직여 볼 건데요 제 스윙이 좀 이상한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왼쪽 어깨에 따라서 좀 더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굿샷 지금 봤는데 많이 움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축이 하체지 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스윙이 너무 뻣뻣해질 수가 있으니깐요 이 머리 고정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왼쪽 어깨에 따라서 시선이 살짝 옮겨질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은 그냥 스스로 허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안돼 아멘